할 말이 많아요 아 걸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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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딱히 할 말이 뭔데 바로 무대를 해야 되겠어요 한 번쯤 손대문을 해주요 싫어요 에이 그냥 무대 하나요 진행을 해주세요 첫번째 무대는 연극 무대고 아닙니다 연극이 아닙니다 연극이 마지막입니다 연극 피날레 찬양팀 안돼요 오늘 사정이 있어서 해체 되었다고요 해체 아닙니다 순행공연 갔어요 순행공연 다시 공연하실 때 차가 막혀서 아직 도착을 못해서 찬양팀 먼저 해야될 것 같아요 찬양팀 응원히 칼에다 투다 상상 내가 미쳤어요 찬양팀 괜찮으니까 아니에요 첫번째 스쿱 펫 둘 둘 1, 2, 3, 2, 3, 4, 5, 6, 7, 8, 9,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5, 6, 7, 8, 10 1, 2, 3, 4, 6, 7, 8, 10 1, 2, 3, 4, 6, 7, 8, 10 1, 2, 3, 4, 6, 7, 9, 10 1, 2, 3, 4, 6, 7, 9, 10 1, 2, 3, 4, 6, 7, 10 1, 3, 6, 7, 9, 10 1, 2, 3, 4, 7, 10 고생하러 가세요 나는 삼선 두꺼워 한 분의 전투 한 분의 전투 한 분의 전투 한 분의 전투 삼손의 몰락 삼손 어떻게 나를 세 번이나elong을 수있 photographer 원래 남자는 삼쇠판이지 그러면 그러면 지진이 답을 알려줄 건가요? 나는 답을 알려주지 않을 거였어요 상세스 오빠 답을 묻고 나에게 알려주지 않을까요? 어, 나는 머리를 자르면 힘이 없어지지 보세요 따졌어요 대장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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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아수 이거다 이가 너와 니가 삼손이에요 그래 나도 이 힙댓게 이 이다 얘가 누군지 알아? 내가 어떻게 하냐 나 화면 돼 그래서 시작이야 두 개를 뽑아버려야 정신을 잘했어 눈을 뽑아야만 독일을 냈냐 눈에 쳐놓고 소문을 삼손의 최후 삼손의 최후 맥돌입니다 맥돌 선우 맥돌 하하하하하하 삼손의 최후 고마야 나를 저 기둥으로 들여다주라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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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마는 나가있어 지지기 싫은데 하하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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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 대사 누가 생각했냐 야 고마 너 나 뒤지기 싫으면 아쉽게도 모든 무대가 끝났습니다 심사평 심사평 2시간만에 만든 것이고 아주 멋있는 무대였던 것 같습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안녕히 계세요